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생명과학 1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말 그대로 결정적인 스킬, 스킬을 가르치는 강의고요. 상위권을 위한 이 말이 붙어 있는데 이건 뭐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강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상위권이 되기 위한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 중위권인데 상위권, 최상위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 강의를 들어서 스킬을 채워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지.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생명과학 1. 줄여서 상크스라고 발음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 수능이 20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 모르는 친구들도 만점과 1등급이 목표죠. 네, 최근에 수능 생명과학 1 어려운 거 아시죠? 특히 유전 가계도라든지 돌연변이라든지 막전이, 근수축 장난 아니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은 고난도 추론형, 논리적으로 추리한다. 추론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20문제 중에 7문제 정도 나와요. 이게 너무너무 많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문제풀이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런단 말이야. 이거를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게 만점과 1등급을 목표로 했을 때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관건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상크스는 이 고난도 추론형 7문제를 잡기 위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전에 섬계안이나 스계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20문제 중에 추론형 7문제 이거 빼고 나머지 13문제를 완벽하게 잡기 위한 그런 강의다라고 봤을 때 상크스는 이 추론형만을 집중적으로 잡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잠깐 스킬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 또는 스킬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능 고난도 추론형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 이거 풀어내는 그 방법을 바로 선생님은 스킬이라고 합니다. 스킬, 고난도 추론형 문제풀이 방법 가학에도 문제 푸는 방법 세포 매칭 푸는 방법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가학에도가 됐건 세포 매칭이 됐건 뭐 기타, 막저기 근수축이 됐건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 한 문제 갖고 한 시간이 됐건 두 시간이 됐건 이 고민을 하면 누구나 다 풀 수는 있어요. 자, 관건이 또 뭐야? 이게? 그거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하지. 푸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준다? 복잡한 논리 과정을 단축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오케이? 그게 바로 스킬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 점차점차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논리적 단계가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 여러 단계로 되어 있고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킬 공부를 쭉 해가지고 A 하나만 보더라도 곧바로 E로 결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걸 배우는 게 바로 스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능 생명과학원이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나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공부하시고 다 풀어서 이 논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해체시키고 분석하고 이거를 전부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아, A를 보면 E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익혀야 된다 이거지. 이거를 내가 다 자세하게 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스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논리 과정을 복잡한 것을 단축시키고 시간을 대폭 줄인다라고 했는데 그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안 돼요. 내가 상크스에서 스킬을 강조하고 많이 가르쳐 줄 텐데 그 스킬을 무대보로 암기만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수능에서는요. 기존 기출문제 논리 과정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변형돼서 나오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A를 보면 E가 된다라고 하는 걸 단순히 암기만 하면 A가 아닌 A'이 나왔을 때는 헤맨단 말이죠. A 다음에 B가 아닌 A 다음에 B' 나왔을 때 그럼 E' 결론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이거 응용을 못한단 말이죠. 알겠어요? 암기가 아닌 E를 바탕으로 스킬을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일부 학생들, 암기하는 거 아닙니까, 스킬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킬, 완전히 논리 과정을 우리가 풀어서 해체시켜서 정리하는 거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상크스에서 그거를 알려드릴 거야. 알겠지? 자, 상크스 강의. 어떤 강의인지 조금만 더 소개를 더 들어가면 자, 16가지 고난도 스킬을 정리를 합니다. 스킬. 자, 16가지 주제, 16가지 단원으로 이걸 정리를 하는데 그럼 이 16가지 스킬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기출문제에서 나왔죠. 자, 지금까지 개정 전 7년, 개정 후 3년 되어 있는 이 평가원 생명과학원 기출문제들 특히 고난도 추론용 문제를 쫙 봤더니 이거를 완벽하게 진짜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한 16가지 정도 스킬로 정리할 수 있더라 이거야. 그거를 싹 정리해가지고 내가 알려줄 겁니다. 자, 이 16가지 스킬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다 단원별로 분류를 해놨고 한 단원 내에서도 이걸 유형별로 그리고 단계적, 스텝파이스텝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게 싹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이 16가지 스킬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 대한 거를 풀 수 있는 스킬이네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새로운 신유형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맨 전 신유형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씩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대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일단 첫 번째 새로운 유형에 대한 거는 내가 향후 지금 이 찍는 게 1월이야, 1월. 향후에 다른 강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 모의고사라든지 올바원이라든지 EBS 특수한 분석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유형, 새로운 문제들은 내가 계속 선보일 거야. 그걸 연습하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스킬들, 기존 기출에 있는 스킬들을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A가 아닌 A'이 나오고 중간이 B가 아닌 B' 나와서 E' 새로운 결론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중심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했으면 그 정도 응용력은 생길 거라 이거죠.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하나 더. 여러분들이 겨울에 썼던 섬기환이나 스킬만, 물론 뭐 나중에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섬기환, 스킬만에서도 내가 스킬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상크스에 있는 스킬들 중에 30%는 섬기환, 스킬만에 있는 기본 스킬들도 기본적으로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상크스에만 있는 심화 스킬이 한 70%까지 포함돼서 이거 100% 다 설명을 상크스에서 다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또 질문 선생님, 섬기환이나 스킬만 선생님과 안 듣고 상크스 곧바로 들을 수 있나요? 제가 EBS나 아니면 단어 선생님 강의 듣다가 상크스만 들으려고 하는데요. 가능합니다. 섬기환, 스킬만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한 것 개념형 문제들에 대한 것은 거기서 이제 잡을 수 있지만 거기에 썼던 이 기본 스킬들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충분히 공부를 안 했어도 또는 다른 강의를 듣고 왔어도 상크스에서 이걸 다 설명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 부수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또 하나 상크스 강의는 스킬만 하느냐? 아닙니다. 문제도 엄청 많이 풀어요. 일단 교재가 3권 한 세트인데 본교재 말고 스킬 설명되어 있는 본교재 말고 문제편이 있습니다. 그 문제편에만 288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고난도 평가원 기출 문제 즉 추론용 문제 159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평가원 기출 문제를 살짝씩 변형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변형한 것들이 있고 자체 제작한 문제들인데 고난도 기출 변형 문제 129 문제 값쳐서 288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많이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스킬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쫙쫙쫙 연습해주면 완전히 스킬이 내 거로 채화 적용하는 방법까지 익혀질 거야. 알겠지? 근데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상크스타 하다 보면 추가 문제들이 또 3개나 있어요. 먼저 본교재에 스킬 설명하면서 이따가 보여줄 텐데 예시문항들이 200문제나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필수의 제가 90문제나 있습니다. 290문제나 있어요. 본교재에도. 오케이? 그리고 추가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온라인 친구들 거기 클릭하면 볼 수 있게끔 내가 해놨는데 교육처 문제 최근 교육처 문제 중에 엄선한 240문제를 또 제공을 합니다. 숙제하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는 개념용 문제도 있고 추론용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공해 줄 거야. 추가. 부교의 주로 1,6 모의고사가 나갈 거예요. 이번에. 여기에도 208문제나 들어갑니다. 문제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원없이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선생님 문제 풀이는 뭐 따로 하나요? 문제가 왜 없나요? 그러지 마시고 다 따라오시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진짜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다 문제 제공해 줍니다. 스킬강의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강의 많은 문제 추가로 제공할 거야. 상식 교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교재가 3권 세트입니다. 스킬편. 스킬 쫙! 16가지 주제로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 편. 아까 말한 것처럼 288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랑 기출변형. 그리고 미니 스킬북 요거 있어요. 이따 소개할 텐데 섬기관, 스기관에 있는 그 서브노트 비슷한 겁니다. 스킬을 정리해놨어요. 작년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자, 부교재가 있습니다. 이건 강의용 교재고 부교재가 1,6 모의고사입니다. 섬기관, 스기관에 겨울에 썼던 거 중에 뭐가 있었어? 개념용 모의고사가 있었지. 자, 그건 이제 단계적으로 모의고사 프로그램들도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자, 16문제. 개념용 13문제 플러스 준킬러 3문제 포함된 16 모의고사, 16 모의고사가 이번에 부교재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따 내가 추가 설명 한 번 더 할게. 교재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스킬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사상크스 16가지 고난도 스킬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이게 이제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들 개정 전 7년, 개정 후 3년 거기 있었던 생명과학원 평가원 문제들 유형을 다 정리해서 단원별로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죠? 일부 학생들 선생님, 저 작년에 상크스 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상크스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보는 친구들 위해서 자, 이 스킬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그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가 업그레이드 되었느냐? 특수 가계도가 새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특수 가계도. 복대립, 중간 가계도, 복대립 가계도, 중간 가계도 그리고 다인자 가계도. 그것만 묶어서 특수 가계도를 집어넣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작년에는 15가지 스킬이었는데 16가지로 늘었고요. 여러 가지 유전과 확률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한 40% 정도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특히 재작년에 그 16번 문제 있어. 수능에 염색체별 사각형 쓰는 거 있어요. 내 스킬로는 그리고 작년에 9번 문제 있었습니다. 3년간 일독립 독특한 그런 확률 계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다 잡을 수 있게 내가 정리해놓은 7단원 이것도 많이 대폭 수정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2번, 4번, 10번 이 3개 단원은 한 20에서 30%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골격근 수축과정 계산 방정식 풀이를 내가 집어넣었고요. 핵형 분석도 지난번 작년 수륜에서 엄청나게 많이 틀렸었죠? 그거에 대한 것들 집어넣었고 다인자 유전의 변형 이거는 수륜이 안 나와가지고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좀 해놨어. 이거는 한 20에서 30% 업그레이드 된 것 자, 그리고 전도속도 막전이 세포매칭의 변형 과학위도 변형 세포매칭과 도용매니 이 4개의 주제는 한 10% 정도씩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단원들도 조금씩 다 정리를 좀 해놔서 훨씬 더 가독성 있게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보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 2, 3 상크스 교재로 2, 4 올해 상크스 들을 수 있나요? 물어보는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상크스 교재를 구입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여러 사정 때문에 꼭 작년 교재로 듣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도 돼요. 내가 파워포인트, ppt로 자세하게 텍스트 다 보여주니까 알겠지? 근데 조금 불편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되고 수강 대상 지금까지 듣다 보면 누가 누가 수강 대상 이렇게 포함되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자, 수능에서 1등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고난도 출원형 모든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 네, 풀 수는 있다 그랬지 근데 1시간, 2시간 걸리면 안 되는 거지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 단축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싶어하는 학생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자, 이런 목표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나 들으면 안 됩니다. 기본기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기준으로 섬기한이나 슬기한 개념 학습 1회 이상 학습한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작년 수륙에서 2등급 이상 받은 N수생들 이거 기준 좀 잡습니다. 작년 수륙을 받는데 4등급입니다. 5등급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섬기한이나 슬기한을 먼저 들으세요. 3등급까지도 3등급이 좀 애매하긴 한데 3등급까지도 그래도 겸손하게 재수한다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섬기한, 슬기한 듣고 개념형 문제 다 잡고 기본 스킬 한번 익혀주시고 그리고 상크스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고 효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고2 학생들 살짝 추가로 얘기를 하면 내신용으로는 상크스가 필요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고등학교 중에 그런데 일부 내신 문제를 빡세게 내는 학교가 있어. 고등학교 중에 자사고라든지 과학중점 학교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자기 고등학교 전년도 과학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라고 생명과학 1 많이 어렵게 냈어. 특히 이 유전 파트가 2학기에 나오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고 아, 문제가 어려워. 그런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친구들은 요거 상크스를 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도 섬기한, 슬기한, 슬기한을 먼저 수강하고 난 다음에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자기가 해당되는지 생각하시고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한, 슬기한, 먼저 하시고 아, 선생님 저는 백호 선생님 강의 듣지 않았는데 이거 들어도 돼요? 그럼요. 작년 수록 기준으로 2등급 이상 N수생들 들어도 되고 또는 선생님의 섬기한, 슬기한과 비슷한 그런 성질에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나 EBS 강의나 또는 학교에서 내가 정말 성실해가지고 내신 성격이 좀 많이 나온 친구들은 들어도 됩니다.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강의 형식 총 한 68강 정도 예상해요. 작년에 한 65강 정도 됐거든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고 한 강의당 한 1시간 정도씩 내가 할 거야. 알겠지? 전체는 모두 다 지금처럼 카메라 보면서 하는 스튜디오 강의로 할 거고요. 매주 언제 언제 올라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선생님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데 선생님은 현장 강의 안 해요. 오로지 스튜디오 강의. 온라인 학생들을 위해서만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4번, 심지어 5번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왜 안 올라옵니까? 그런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도 엄청 빨리 나갈 겁니다. 매번 이거 걱정하는 친구들인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야. 그래서 주 3회, 최소 이 정도 이상 올라갈 거고 그러면 1회당 3강씩 그러면 9강, 못해도 6강에서 9강씩 매주 업로드 될 거야. 만만치 않아서 진도 따라오기 좀 버거울 텐데 선생님이 업로드 되는 속도에 따라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 스케줄 잡아놓고 3개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상크스 첫 번 들을 때는 첫 번째 3개월 정도 계약 잡으시고 매주 내가 몇 시간 어느 정도 들을 거야 생각하시고 따라오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개강은 1월 27일 오늘이 1월 26일이야. 2023년도 1월 27일 내일 업로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작년 12월에는 올해 상크스를 2월 3일 날 개강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 연구원들과 선생님이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섬기한, 섬기한 이 강의 내가 계속 올리면서도 정말 열심히 교제 준비했어. 문제 만들고 그래서 땡겼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로 땡겼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더 욕심을 냈습니다. 아, 학생들이 많이 기다리네. 특히 올해 많은 학생들이 상크스를 더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더 땡기자. 그래서 진짜 며칠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 인쇄하는 그 인쇄 회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1월 27일로 1월 30일에서 1월 27일로 3일을 더 땡겼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1월 27일. 그래서 이때부터 개강을 해서 갈 거고 그리고 4월 초 완강 조금 땡겨졌으니까 아마 3월 말 완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다. 자, 교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생님도 교제를 아직 안 받았어요. 내일 교제 올 것 같아요. 색은 한 세트고 그림이 이게 이제 호랑이 눈을 좀 그려놓은 거야. 자, 그걸 이제 멋진 색감으로 그려놨고 자, 색은 한 세트인데 이거는 본교제 스킬편 그리고 문제편 그리고 미니 스킬북 여기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습용 교제인데 이따 한번 보자고 자, 그리고 짝! 해가지고 부로기, 부속 부교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1,6 모의고사입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구입할 수 있고 클릭 안 하면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웬만하면 상크스 듣는 친구들은 이거 다 하세요. 알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스킬편 기출 분석 쫙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분석을 합니다. 진짜 분석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제 가계도 변형이 언제 어떻게 나왔었는지 다 기출 정답률에 근거를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도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이 단어는 중요했고 많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에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돼. 좀 더 시간 투자해야 돼. 야, 이 단어는 덜 중요해. 내가 이런 걸 다 알려줄 거라고. 근거를 갖고 내 느낌이 아니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기출을 설명하는데 단계적으로 갑니다. 1단계 이렇게 되어 있다. 기본적인 거 하고 2단계는 이렇게 간다. 이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할 거야. 단계적으로. 또는 일부 단어는 단계적으로 할 수 없는 단어는 있다. 그러면 유형별로 다 할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때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가기를 해줄 거야. 교재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가독성이 너무 좋아요. 올 칼라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각 스킬마다 예시들이 다 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다 그랬지.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필수 예제들 그러니까 수능평가원 문제 형식으로 해놓은 것들도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연습하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스킬을 하나 알면 곧바로 적용해보라 이거지. 우리의 목표는 문제를 풀어내는 거잖아. 시간 줄여가면서 계속 문제를 제공해 줄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각 단원이 끝나면 하나의 스킬 단원이 끝나면 패스트 스킬을 해가지고 스킬을 쫙 한번 빨리 정리해 주는 요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교재 이게 다 정리되어 있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교재가. 강의도 그렇게 할 거고. 자, 그리고 기출문제 문제표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기출문제들 상크스트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보통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다? 기출문제들 언제나 썼고 정답률 몇 프로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정석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해설도 뒤에 다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정답 해설도 자, 그렇게 돼 있고 어, 참고로 얘기하면 문제편 교재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거 한 번 더 풀고 한 번 더 풀고 싶어. 그럼 비타민 페이지에서 요거 교재 문제편만 단독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미리 스킬북 요거는 본교재 문제편보다 작아요. 절반보다 약간 큰 사이즈 서브로트 경험해 봤으면 다 할 거야. 그리고 스프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 강의 구술 내용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뭐, 별표, 밑줄 이런 거 다 해놓고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패스트 스킬도 학생들 요청했길래 이거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을 때 필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고 내가 요거 다 해놨고 그리고 이거는 상크스타 왕강하고 난 다음에 계속 복습할 때 쓰라고 요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굉장히 가독성 있게 필기체로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크게 복습용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타민에서 단독 구입 가능합니다. 미니 스킬북 자, 이번에 1,6 모의고사입니다. 자, 섬기한, 수기한에서 썼던 그 본교제 문제편 서브로트 말고 거기에도 개념용 모의고사 열쇠 문제 잡는 그 모의고사가 있었지 고3이나 N수생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샀더라고 마찬가지 구성입니다. 자, 상크스의 세 권 세트 그건 강의용 요게 됐고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훈련하라고 내가 1년 커리큘럼을 소개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개념용 열쇠 문제 잡는 개념용 모의고사를 섬기한, 수기한에서 다 했고 이번에 상크스에서는 2등급 확보를 하기 위한 모의고사 16문제 모의고사 총 13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용 열쇠 문제에 들어가 있고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자체의 제작이야. 이 섬기한, 수기한에 있었던 개념용 모의고사와 문제 하나도 겹치는 거 없어 준킬러 세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6문제 모의고사야 그래서 16모의고사야 이름이 준킬러 세 문제를 뭐냐 내가 그래도 좀 잡을만한 것 엄청 어려운 가계도나 대륙인 이런 거 빼고 준킬러에 해당되는 세 문제 뭐에 해당된다? 주로 막전이야 근수축 핵형 분석 이런 거 좀 할만하거든 물론 이거 어렵게 나오면 어려울 수도 있어 지난 수능처럼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것만 집어넣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 따라서는 더 쉬운 게 다른 유형 다른 스킬 다른 주제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일부 세포 매칭 좀 쉬운 거 다인자나 복대립 유전 확률 이런 거 좀 할만한 것들도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다양한 그런 유형으로 다양한 편성으로 13회차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상크스 들으면서 여기도 개념형 문제도 풀고 그러거든 계속 고난도 추론용만 공부하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다 보면 개념을 자꾸 까먹어요 1,6 모의고사로 통해서 개념형 문제들도 계속 복습할 수 있고 그리고 준킬러 이 세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것까지 계속 여기서 적용 훈련하라 이거야 이거 16문제 잡으면 2등급이 확보가 됩니다 알겠지?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지? 개념형 모의고사 내가 32개 32회분 준비했는데 그거는 3등급 확보요 1,6 모의고사는 2등급 확보요 그리고 나중에 6월달 올바운 나오면 그건 1,8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그건 1등급 확보용 그리고 여름 이후에 나오는 봉투모의고사 20문제 전체 이거는 만점 확보용입니다 단계적으로 모의고사도 정말 이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알겠죠? 이거는 개념형 모의고사와 달리 봉투모의고사 형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봉투에서 꺼내서 자기가 볼 수 있게끔 해놨고 이거 오리엔테이션 내가 따로 할 거야 이것도 타겟 목표 풀이 시간 내가 다 제시해 놓을 거야 알겠지? 1,6 모의고사 이런 형식으로 됩니다 봉투모의고사 형식으로 자 돼있고 하나 더 아까 했던 거 추가학습자료 교육청 문제 제공해 준다 그랬죠? 자 이거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들 강의 목록 이거는 온라인 친구들을 위해서만 쭉 가는 건데 강의 수강생들 자 이 강의 목록 이거 작년 거야 참고로 보여주는 거야 여기 보면 이렇게 강의 자료라고 종이 접혀 놓은 게 있어 이거 클릭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교육청 문항들 여러분들 계속 풀 수 있게끔 해놨어요 여기도 교육청 문제 중에 우수한 문항 선별해가지고 입어놨는데 개념형 문제와 추론형 문제 다 섞여서 들어가서 복습 숙제하기 딱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탕크스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자막 so that you can see if you can see in the comments.